금호 아시아나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견디지 못하고 결국 핵심 계열사인 아시아나항공을 팔기로 했습니다. 금호그룹에 따르면 아시아나항공 대주주인 금호산업은 오늘 오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결정했습니다. 금호산업은 아시아나항공 지분 33.47%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. 이날 이사회 결정에 따라 금호그룹은 아시아나항공 매각을 위한 매각 주관사 선정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등 매각 절차를 진행합니다. 금호 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 경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방안을 고심해왔다며 아시아나항공을 매각하는 것이 그룹과 아시아나항공 모두에게 시장의 신뢰를 확실하게 회복하는 것이라 여겼다고 밝혔습니다.